민니 리사 님 영상 봤어요 제가 멋져요 하지마서 제가 멋있어요 뭐지 뭐했지 잘했다 너무 한 180이 되는 줄 알았어 너무 멋있어요 너무 길어요 우리 보면서 야 왜이렇게 길어 카드 뭐했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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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많이 봤어 하하하하 왜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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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숏이 입고 다리까지 하하하하 아 할 수 없어 완전 비보야 아 너무 섹시 아 이거 이거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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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거야 애들 Parsley 너무 맛있어 진짜 여기 아니 이거야 이거 이거 잠깐만 어떻게 하는거야 하지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